야 근데 확실히 니가 니생각은 어때? 흥춘이형 지금 12등이란 말이야 3200억으로 한 장만 지르면 한 장만 지르면 솔직히 치면 어떻게 되냐? 팩트인가 팩트인가 팩트를 그 다음에 이거 두개고 이건 그냥 막 뜯어도 되는거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그 다음에 이거 좋아스머스 그럼 저 40개 먼저 까죠? 60개 저거 까야되냐? 이거 흥춘이형님꺼의 아이디 이게 나오냐? 60개짜리가 중요한거라고요? 60개짜리 중요하다고요? 잘 안뜨는데? 아 너 존나 안좋다면서 라메꺼라고 존나 막말하네 한개가 밀러 얘 강화카드가 좋긴 좋은디 1% 확률로 나온다고? 그니까 한개 나올까말까해요 오오 라모스 요즘 근데 여러분들 요즘 라모스 뜬거가지고 오 안합니까? 요즘은 억대는 돼야죠 아 그냥 억 억베리정도는 돼야돼? 예전에는 예전에는 억까지고 예전에 억만 떠도 존나좋아했는데 요즘은 전 오합니다 알아요? 어? 아 진짜 여전히 창렬이 와 이런건 진짜 못받아 야 44,000원은 좀 몇시 4만원짜리는 좀 지금 1억이 끝인가? 강화카드도 중요 아까 저게 강화카드리지 저것들의 네 아 와아 지성! 지성이요! 와 지성빠라 어디냐? 하도마라도 못찾겠어 와아 와아 왜 잘뜨냐? 왜 잘뜨냐? 원래 예전에 이정도면 대박이라고 했었는데? 여러분들 초콜렛 200개다 퀴퀴 한 달 삽니다 지금 초콜렛 200개 초콜렛 200개 초콜렛 200개 초코삽니다 초콜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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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사여 여러분 초콜렛 몇개이냐 내가 이언 성 Depot 아 초코 아이 그만x3 한참만 assessments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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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만 그만 음 아 갑자기 야 감소 드리고 와 빨리 빨리 어tailGen 와우 에툼 1억이 사도 돼야?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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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1억도 5야 눈이 높아서 자 이제 큐피 그만 사요 이제 아조코 감사합니다 음.. 이러니까 드릴께요 야 근데 존나 잘 뜬거 아니냐 이거? 대성고기지 와아 대성고기지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뭐.. 큰할두에 구폰 제라두 지성이형 그리고 글라탄에 와아 다이송고.. 진짜 형님 하지각 오우 이게 더 성률 좋은거지 30 드릴 또이 또이해요 람 5000대 야 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좀 참여린건 여전해 스태지 그래 잘.. 으아아아아아 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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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또 뜨냐? 군디 코시엘리 뭔지 아세요? 몰라요 그리기만 알지 형타이상이지 형타이상이지 누구만은 억대 팍 떠줘야돼 억대가 아.. 형타이상 스무즈하고 으아아아 또브라이버 귀치 으아아아 왜이렇게 잘떠요 으아아아 와.. 쥐베일까지 쥐베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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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쥐베일 쥐베일들 쥐베일들 애연 아무리 계속 깔끔하게 대단한 그 다음에 ради 요원 16개 운 좋으면 유럽 레전? 네 두 장 정도 뜨면 대박 두박 한장은 뜰걸같아? Little Ace 할거야 확률적으로.. 네 야 이런 카드 나오는데 오 황선홍 어제 두골 어제 두골 했네 호민이? 아 진짜? 와 제라 못봤어 그래도 2대를 이겼어요 아 진짜 못봤어 이거 노이여 이 천수 아 호날두 아 유럽 레전 하나 슬슬 이렇게 뒤집어질 때 냈는데 하나 정도는 걸릴때 되긴 냈는데 유럽 레전 와아아아아아 모그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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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기탈이야 아 유럽 하나 뒤집어져라 제발 아 아 형 국민이형 원래 60장정도 한장 뒤집어지냐 유럽정도 1%야 확률 이 니가 말해봐 넋 enc 휴가 간다 휴가 휴가 2시간 휴가 오오우욱 깔끔하죠? 야! 따! 와, 이걸? 스텝만. 스톱, 스톱. 아, 조금씩, 조금씩. 쏙! 스텝이 가려진 거 아니야, 저거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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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오오, 잠시만요. 오오, 매치에요, 매치에요? 매치에요? 나도 몰라, 이 새끼야. 왜 안보여? 왜, 왜 취해요? 89? 89는 누구냐? 최고 누구야, 최고 누구야? 아... 89? 아! 까루, 까루인 줄 알았어. 카푸. 아! 뭐야, 얼마냐? 20억? 아! 뭐하시는 거예요, 아! 이 새끼가! 똥손이 지네, 아! 자! 최진창 밑으로 내리고 더 가시죠. 최진창 밑으로 내리자. 네. 아... 야, 매도 짜리 이상 나와요, 평탄이야. 적어도 한 3, 40억 나와줘야죠. 30억 정도 나와줘야 되냐? 네, 그럼 제가 깔게요. 사실이냐? 네, 제가 또 금손 아니겠습니까. 10억 대 나오면, 10억, 20억 대 나오면 간봉. 그 이상 나오면, 클릭하고 바로 갈텝이다. 클릭하고 어디가서 말투는 해. 칸 90일 이에요! 슈틀리케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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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배 호나두를 가지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흥튠이 형님 죄송합니다 한번 나갔다 들어올까요? 나오고 안 나오고 나 커서 카드가 가치가 현금 얼마 정도냐? 딱 만원 보시면 돼요 진짜? 존니 세네 진짜? 니네 거 아니라면 막 하지마 또 90이야 너무 빨리 깠잖아 야 이거 스티니킹 2현타 각이에요 아 4현타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지? 야 푸타면 상타지 네 뛰어야 된다잉 네 제가 금손 아니겠습니까 아 뭐라고 해? 아 기다려봐 메몬창 안켰잖아 아 이 새끼 쪼일려고 그래요 아 아 쪼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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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신데래 아 형 이러면 안 가려지잖아요 됐어 됐어 딱 요만큼만 그냥 그냥 해 뭐하는데 아 아 아 아 아 개같이 쪼이네 아 아 성의 없네 아 뭐하는데 아 나 X됐어 지금 또 틀리케 막장 또 틀리케이면 나 흉추 형 형탐상으로 뛰어온다고 왔다 지금 하 근데 잠깐만 에이 설마 나 좀 쪼이라면 잘 쪼여라 잡아라이 네 이렇게 해야지 91 나가야 돼 무조건 91이 차범근 응 이거 씨바 스코스에 또 코스에 이거 흐하하하 90에서 저기 그냥 야프템이냐 라울? 응 라울이 20% 아니었나? 그래도? 25? 25? 아 야프스타만 평타 25이면 평타에요? 야 근데 슈틸리케에다가 너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이거 얼마야 8만은? 8만은 다 아 아 형 지금 개폭망까진 아닌거 같은데 아까 카드 하도 잘나와가지고 개폭망까진 아닌거 같은데 네? 아니 네? 30이 평타라고 했는데 귓구멍에 살쪄나 아 귓구멍에 살아나 아 귓구멍에 살아났어요 형님 저 귓볼에 살쪄는데 아 개폭망이에요? 아니요? 근데 스무스하게 내가 보기에는 흥춘이 형꺼야 아까 이렇게 갔으면 내꺼는 내꺼 있잖아 아니 내꺼 남았잖아 저도 조금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니까 흥춘이 형꺼를 제물로 받쳐서 어 형꺼를 근데 넥스는 제물이 확실히 있긴 있어 제물이 있어야 돼 뭐든지 와 이따구 로그아웃이에요 형님? 아 야 ㅈ됐어 저 형 나가셨어요? 자풍 잠겼어 이제